Linux 아마 이 두 형제가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흔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무대를 보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4회 가름조가 미룩불을 만나다 가을 산살로때 미룩불을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처님의 생각을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내년도 달려 동참해주시면 대단히 반갑고요.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부터 우리 황민호 황민호 포우즈위보 꼭 많이 오세요 부르실 때 그리고 여기 노보사림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질 못해요. 종못에 오시면 포우즈위보 등록하는거 가르쳐 드릴게요. 꼭 오시고 우리 두 가수님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마지막까지 유정의 매일 거두시고요. 자기가 썼던 모자 쓰레기 파란 비둘봉지에 다 넣어주세요. 누가 치우고 여기 청소하는 사람 따로 없습니다. 오늘 같이 즐기신 분들이 청소까지 마무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